크리스로 트러스 마이톤 마이톤 트러스 이용 스타르 자 보민서 이번에도 파이팅이 좋으니까요. 초반 분위기를 잘 끌고 갑니다. 그러나 바로 박 박 작 박 박 보민서의 포인트 탑 스피노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. 투 올입니다. 박 박 박 박 나갔어 김현소 서브 세트 맞고 자 그 영혼을 오민서가 계속 이어갈지요 그러나 김현소 강타 아 성공합니다 강한 탑스피를 보내줬었습니다 서브 100점 나가고 말아 서브 100점 지켜보시구요 자 그러나 나갑니다 넷 걸립니다 그렇네요 넷 넷 야 하하하하 소분 총깎긴 한데 살아있습니다 강타 벗어납니다 강타 벗어납니다 야아 뒷심이 있는 선수입니다 아 기대됩니다 여기서 오민선을 끝을 내야 되는데요 다 오민선 오민선 넷 자 그 연승을 끌 일급한 상황 아 나갑니다 아 원올 네트에 걸립니다 아 아 투올 아 영환 음 아 이 아 보lette 7 승기까지 잡을 수 있어요 김현서의 서브 그렇군요 김현서의 서브 판재동 선수 경기 그대도 보면 판재동 선수의 손목이 정말 호민서와 상대 한점차 야 봤지만 꾸룩해졌어요 방금 저는 파이브올 호민서 디자인은 김현서입니다 어 김현서 범실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두점차 자 도망가고 있습니다 김현서 공격 받아내고 있어요 범인서의 멋진 디펜스였습니다 아 범인서 결국 밖으로 범인서의 범인서의 멋진 디펜스였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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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인서의 멋진 디펜스였습니다